선재야... 나을 거예요. 복차요. 이 차지 완전 유명한 사람이에요. 우리 소리가 기획한 영화에 출연하신다면서요? 참나. 남자친구가 없다더니. 가다 지나. 아니, 지나가다 들렀어요. 임피디가 퇴사했거든요. 류선재 씨,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. 그럼, 저 갈게요. 이 놈 맞는 것 같은데요? 정해진 운명이라는 게 있는 걸까? 바꿀 수도, 거스를 수도 없는 필연 같은 거 말이야.